아 여기서 또 떨어졌어 빨리! 안 낫잖아! 안 낫잖아! 다 내려간! 로카운트! 로카운트! 아 씨 큰일 났네 싶었습니다 아 그게 좋아 좋습니다 12명당! 아 뭐해? 뭐해? 아 뭐해? 뭐야? 뭐 하겠다는 거야? 뭐하겠다는 거야? 뭐해? 계속해! 자, 자! 1, 2, 이렇게 하라고 3, 2, 1, 2, 1 지명타! 아니 그렇게 자신 있다고 1번으로 가겠다는 얘기 스타트를 좀 빨리 끌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안 올라가서 거기서 애 먹은 겁니다 시간은 거기서 다 놓친 겁니다 지명타! 1번으로 자신 있다고 하겠다고! 좁혀놓겠다고! 뛰어! 2, 3, 2, 진다! 태수구 들으라고! 야! 태수구 들으라고! 태수구 맞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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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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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뛰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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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지 말고 뛰으라고! 타이어! 또! 타이어를 딱 잡는 순간 끄는 순간! 오! 이거 뭐야! 가벼울 줄 알았습니다! 오! 이거 뭐야! 뛰으라니까 나! 걷는 나랑 뭐가 달라요! 빨리 뛰어! 빨리! 빨리! 계속 걷자! 아! 걷자! 계속 걷자! 아! 잘한다! 계속 걷어! 아! 잘한다! 계속 걷어! 아니! 자기가 잘한다면서! 초표 놓겠다면서! 지구력이 그렇게 약한지 몰랐습니다! 하... 타이어를 반나절... 하...